네 맛있는 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로나19 상황도 말씀을 드리려니 마음이 좀 무거운데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참 많습니다. 등교 풍경, 외식 문화 그리고 우리의 여가 생활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오늘도 수십만 명. 이 숫자가 참 무겁게 느껴집니다. 다들 사회적 거리 두기 유지하시고요. 마스크 꼭 써주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저희가 OTT 얘기를 종종 말씀드리게 되는데 뭐 여전히 1등은 넷플릭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왓챠, 티빙, 웨이브, 국내 OTT들도 반격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OTT들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관련 내용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미국파로서. 답을 주세요. 우리가 쉑쉑이라고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는 쉑, 쉑, 쉑. 그래서 쉑, 쉑 맞습니다. 뭐라고요? 쉑, 쉑? 쉑, 약간 쉑 비슷한 쉑, 쉑. 그래요. 그 재미교포 출신인. 재미교포 아니에요. 김영대 평론가 쉑, 쉑이 맞다고 합니다. 쉑, 쉑. 그래요. 쉑, 쉑 버거 좀 미국에서 많이 드셨어요? 저 한 번인가 먹어본 것 같아요. 그것도 한국 와서 먹어본 것 같아요. 여기 유행은 한국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테나 샵이 많고 그래서 한국에서 먼저. 미국에서는 제일 인기 있는 햄버거는 집에서 먹는 햄버거입니다.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도 요새는 많이 그러지만 그릴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집에서 패티만 사다가 자기 입맛대로 이렇게 만들어 먹는 그야말로 수제버거죠? 맞아요. 사실 저도 미국에 있을 때는 쉑, 쉑 버거 두 번밖에 못 먹어봤습니다. 집에서 너무 멀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야 돼서요. 맞아요. 이 와중에 햄버거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건 역시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OTT 이용자 늘어난다는 말씀은 계속 드렸고 코로나19가 지금 벌써 3년 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숫자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어제오늘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코로나 우리 팬데믹 기간 동안 OTT의 이용자,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점유율 그리고 저는 나아가서 사람들이 영화나 콘텐츠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2018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유료 사용자, 유료 사용자가 46%. 지난해 하반기에는 59%. 그러니까 3년 만에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으로 성장한 거라고 볼 수 있고 단순히 가입자나 이용자뿐만 아니라 시청 시간 그리고 한 콘텐츠를 얼마나 여러 번 보느냐 이런 복수 이용률 이런 것 같은 경우도 2018년 하반기에서 지난해 하반기를 대비를 하면 2배 가까이 성장했고 2배 이상의 그리고 이 OTT 서비스의 특징이 각각 또 차별화된 콘텐츠를 내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개 이상, 2개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지금 원래 한 7% 정도였다고 하는데 지금 거의 30% 가까이로 급증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집에서 이렇게 뭐 하지 하다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우리가 OTT 서비스를 통해서 영화를 감상한다든지 이런 어떤 습관이 바뀐 거라고도 볼 수 있고 또 그 기간 동안 마침 어떻게 보면 코로나 특수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대박 콘텐츠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OTT 서비스에 대해서 처음에 낯선 테크놀로지로 생각을 하다가 이제는 당연히 OTT 서비스 하나쯤은 2개 이상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일상화됐고 어떻게 보면 아직 극장을 가거나 이런 것이 위험하지 않다라는 이런 결과도 연구 같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밖에서 콘텐츠를 즐기는 그런 것들을 꺼려하면서 OTT의 성장세는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수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한소희 씨가 나오는 오리지널이 나올 때마다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그렇죠. 네. 팔로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국내 OTT 시장 점유율은 그래서 그동안 좀 바뀌었습니까? 점유율은 부동에 이르는 넷플릭스. 이거는 사실 순위가 있지만 순위 자체를 아주 이제 유의미하게 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왜냐하면 넷플릭스 자체가 너무 압도적이에요. 60%.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이 사실은 이제 이것도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 2위가 유튜브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는 좀 다른 성격의 OTT예요.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우리가 드라마, 영화 이런 쪽에 특화돼서 보죠. 그런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오리지널 같은 거라든지 이런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튜브 뮤직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통합 서비스죠.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면 그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광고 있잖아요. 그 광고가 자동으로 스킵이 됩니다. 광고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포함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스마트폰에서 봤을 때 백그라운드 서비스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하면서 멀티태스킹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25%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영향이 있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새롭게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는 게 디즈니 플러스예요. 디즈니 플러스는 우리가 한 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디즈니 플러스의 강점은 오리지널 콘텐츠죠. 시간을 초월하는 클래식 콘텐츠도 있고 새로운 이터널스라든지. 거기 공주하고 영웅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코너가 있어요. 공주 코너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콘텐츠 OTT 서비스 중에 그렇게 브랜드를 예를 들면 마블, 스타워즈 이런 식으로 서브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는 아마 OTT는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그것이 이제 디즈니 플러스의 장점이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유료 이용률이 10% 이상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용히 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는 건데 국내에도 토종 OTT들이 있잖아요. 국내 업체들은 그동안 생각보다 좀 고전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소비자 만족도는 또 괜찮은 모양이죠? 네. 이게 저번에도 우리 한 번 말씀드렸지만 국내 OTT의 활로는 결국 오리지널한 콘텐츠에 있을 것이고 그 오리지널한 콘텐츠의 성격은 우리가 넷플릭스와 돈 싸움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와 어떤 한마디로 블록버스터를 우리가 블록버스터로 맞받아 칠 수 있을 것인가. 힘들죠. 저는 어렵다고 봤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어쨌든 최근에 우리 국내 OTT 대표적인 게 티빙, 웨이브, 왓챠 이런 게 있죠. 그런데 모두 성장세예요. 사실 그중에서도 티빙이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이게 원래 티빙이 CJENM 계열이고 그리고 CJ 쪽의 콘텐츠 그다음에 JTBC의 콘텐츠들을 모두 다 지금 이용이 가능하죠. 그러면서 사실 모든 콘텐츠가 히트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OTT 서비스의 독특한 특징인데 가령 TV 같은 경우는 환승연애가 대박이 났거든요. 그런데 환승연애가 소위 말하는 블록버스터 콘텐츠가 아니에요. 막 스타가 나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다른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소소한 어떤 재미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디어와 콘텐츠의 진로 승부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먹혀서 사실은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 그 사이에 스우파 열풍이 있었죠. 스우파의 특별 영상 같은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여고 출입안 같은 콘텐츠도 있었고요. 결국은 뭐 스퀴드 게임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먹여 살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국내 OTT도 사실 전략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몇 개의 킬러 콘텐츠가 이 서비스의 약진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쿠팡 플레이가 또 최근에 점유율을 높이면서 10% 이상 돌파하면서 이제 5위까지 올랐거든요. 그런데 쿠팡 플레이도 사실은 몇 개의 콘텐츠가 있어요. SNL 라이브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주현영 기자 이런 사람들이. 주, 현, 영입니다. 잘하시네. 특히 대선 기간에 정치인들과의 인터뷰로 대박을 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이런 오리지널 콘텐츠들이 지금 국내 토종 OTT들의 반격의 어떤 실마리가 되고 있다. 여담인데 그걸 그렇게 시청자들이 재밌어하시는 줄 몰랐어요. 실제로 방송 기자들, 수습 기자들 보면 그렇게 리포트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웃긴 포인트라고 생각을 안 하는군요. 전혀 기자들은 아마 보고 내가 그렇게 웃겼구나. 내가 뉴스로 이렇게 빅재미를 드렸구나. 아마 반성하는 기자들 많았을 텐데. 하여튼 이게 우리가 재미라는 요소를 멀리서 찾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주현영 기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들어서 보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다들 올인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국내 OTT 업체들 올해 출격 대기 중인 장품들 어떤 거 있나요? 너무 많은데요. 일단은 웨이브 같은 경우는 이미 웨이브도 2025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포부를 드러낸 바 있는데 이렇게 된 이상 청와대로 간다. 트레이서, 약한 영웅 이런 작품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션 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좋은 반응을 얻었기 때문에 속편이죠. 미션 투 파서블이 나온다고 하고요. 왓차 같은 경우는 이미 기존의 영화 라이브러리 자체가 굉장히 빼어나죠. 그래서 왓차가 그런 것으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제 다큐멘터리 한화 이글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능, 조인 마이 테이블, 노키득존. 노키드존이 아니라 노키득존. 이런 것들을 지금 출시 대기 중이고요. 그리고 최종변기 앨리스 이런 드라마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아마 많이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이 OTT 업체들의 경쟁 같은 것도 우리가 좋은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지금 오늘 타이틀이 왕좌를 넘보는 토종 OTT라고 얘기를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왕좌가 없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넷플릭스라는 큰 디즈니 플러스라는 이 거대 공룡 기업들과의 경쟁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보통 케이블 TV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케이블 TV 같은 경우는 수익을 이렇게 회수하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일단 망에 투자를 해요. 망에 투자를 하고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어가면서 컨텐츠로서 조금씩 조금씩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OTT 시장은 다양한 플랫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엄청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는 뭐냐면 이 OTT 서비스는 특징이 뭐예요? 오늘 봤다가도 내일 해제할 수 있어요. 이번 달까지만 보고 다음 달부터는 그 자동 결제를 취소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이 소비자가 내 소비자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집톱기인지 알 수가 없군요. 충성도 자체가 없습니다. 충성도는 오로지 컨텐츠와 그 컨텐츠를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에 대한 약간 어떤 미약한 어떤 충성심 같은 게 조금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약하기 때문에 이 업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까지 우리는 이게 적정한 투자선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되고 계속적으로 킬러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과다 경쟁, 과출혈, 출혈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과연 그렇게까지 투자했을 때 그만큼의 소득이 보장이 될 것이냐는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길게 봤을 때는 윈윈 게임이 될지 루즈루즈 게임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뭔가를 새롭게 내놓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당장 시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이런 것들이 지금 경쟁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요. 당분간 소비자들은 계속 새로운 콘텐츠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돈을 벌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OTT가 누가 될 거냐. 이건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국내 OTT 오리지널 콘텐츠 중에서 칸에 공식 초청된 작품이 있다. 이것도 재밌더라고요.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코리아 포커스라는 일종의 비경쟁 부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티빙에서 만들었던 술꾼 도시 여자들. 술도녀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괴이. 그다음에 왓챠에서 만든 조조소라는 이 콘텐츠들이 초청이 됐는데 이렇게 이 페스티벌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서 한국 작품들. 특히 그중에서도 OTT가 만든 작품들이 초청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술꾼 도시 여자들 이거 굉장히 인기 많아서 파생된 그 스피노프 작품이라고 하나요? 관련된 산꾼 도시 여자들 이런 예상까지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이 술꾼 도시 여자들이 말 그대로 술을 좋아하는 세 여자의 이야기인데 여기 출연했던 이선빈 씨, 한선아 씨, 정은지 씨의 몸값이 굉장히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티빙에서 4월에 공개하는 작품 괴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불상으로 인해서 한 마을에서 괴이한 사건들이 잇따라 벌어진다. 그리고 그것들을 추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다룬 일종의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내용이 될 것 같고. 그래요. 어떤 작품들이 계속 출격되게 하고 있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게 되는데 국내 OTT도 결국은 당분간은 투자를 늘리는 것 이외에는 이 출혈 경쟁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몇 년째 과연 이런 해외 OTT들의 잠식 속에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국내 OTT가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나라는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맞아요. 지금 유럽 미주권을 합쳐서 OTT 서비스가 뭐 열 몇 개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 OTT만 20여 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작품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북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북유럽에서는 자체 콘텐츠가 거의 없어서 기차나 지하철 이 카메라를 그냥 진행 방향에 달아놓고 거기에서 노출되는 풍경만 24시간 보여주는 그런 채널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역동적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는데 OTT 업체들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과 함께 시장을 넓혀간다. 이런 전략은 뭐 피해갈 수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최근에 나오는 얘기 중 하나는 OTT가 우리가 지금 한류를 얘기하고 있는데 K-콘텐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OTT 자체도 우리가 한류 소위 말해서 세계 속의 한국 OTT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콘텐츠 고유의 콘텐츠를 통해서요. 뭐 이거는 이미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를 갖고 있는 독점 콘텐츠를 갖고 있는 OTT 서비스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바이아컴 CBS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업체들이 지금 오히려 TV인 것 같은 국내 OTT 업체에 지금 투자를 해서 합작을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하기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정권도 바뀌게 되는데 지금 당선자이신 윤석열 당선자가 선거 중에 또 이 OTT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는 OTT를 지금 관리하는 부서들이 그런 업무들이 다양한 부서에 지금 나눠져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OTT 활성화 지원팀은 과기부에서 하고 방통이 있는 정책 협력을 담당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서 지금 이 OTT 업체들 사이에서는 상대해야 될 기관도 너무 많고 방송 통신이 보통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시어머니가 많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원화하는 방향 통합하는 방향이 지금 당선자의 공약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긍정적인 역할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고 해외로 뻗어나가게 하는 그 과정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이 큰가요? 저는 사실 이 콘텐츠 자체의 성공이라든지 나아가서는 한류 콘텐츠의 전 세계적인 성공 한국 콘텐츠의 주목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자체가 크다고 보지는 않아요. 문화를 평론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한 이야기인데 늘 이야기 되는 게 지원은 꾸준히 해줘야 되고 사실 그리고 돈이 잘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에 지원도 해줘야 되곤 하지만 그 방해하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요. 정책이라는 게 존재하지만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문화 콘텐츠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플레이어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문화가 어떤 게 잘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늘 그거를 실시간으로 접하고 전략을 짜는 플레이어들이 제일 잘 아는데 이걸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늦게 흐름에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뭔가 선도하고 뭔가 이끈다는 개념보다는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예민하게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지원을 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사실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요. 장을 마련하고 장벽을 제거하고 IP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그게 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